이번 일과 전혀 의도한 것 없지? 네. 의도한 것 아닙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라고 할 줄 알았냐? 안녕하세요. 잇섬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한국에 정발하기 전 저도 빠르게 공수해왔습니다. 보통 같으면 제가 언박싱을 하고 달라진 점을 같이 함께 살펴보지만 이번에는 4세대에 비해 5세대가 변한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언박싱하면서 지금 바로 살펴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이것을 찍고 며칠 뒤에 4세대와 5세대 비교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자마자 직구에서 도착한 지에는 조금 되었는데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아이맥 사용기를 올리느라고 이제서야 뜯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아이맥 언박싱을 보셨을 텐데 그 아이맥 언박싱은 패키징이 일반적인 패키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있었긴 하지만 아마 아이패드나 요즘 노트북들은 패키징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다 거의 뭐 사실상 좀 뻔한 패키징이랄까? 아이패드 처음으로 제가 아이패드 프로에서 11인치형을 쓰다가 12.9형을 구입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을 때도 11인치형을 구입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프로라는 라인업 자체가 좀 큰 스크린에서 활용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저는 11인치형이라면 이제 그냥 에어나 요런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프로를 구입한다면 이제는 12.9형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제 미개봉으로 팔 수도 없는 아이패드 프로가 되어버렸고 짜잔 짜잔 약간 새집 냄새가 살짝 나요. 그리고 12.9형은 진짜 크기는 되게 크다. 거의 A4형 인치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요? A4 용지와 비교했을 때 살짝 더 작은 요러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얘를 보다가 11인치형 아이패드를 보니까 위협뽀짝한데? 역시 애플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충전기가 있습니다. 직구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 미국형 플러그로 되어 있고 충전기는 20와트 그리고 타입 C 케이블 아이패드 프로 스티커는 그냥 흰색이네요? 아이패드 12.9형 아이패드는 처음 써보다 보니까 거의 부채처럼 되게 크기는 크다. 그만큼 휴대성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휴하 지 지 지 지 지 지 아직 켜보지도 않았는데 그럴 순 없지. 또 하나 제가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직구로 구입한 건 아니고 한국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 시작하자마자 구입한 매직 키보드 당겨서 뜯는 방식이 아니네? 새로운 컬러로 출시한 매직 키보드입니다. 처음에 얘 가격보고 어질어질해갖고 도저히 맨정신에 살 수 없어서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사서 바로 까고 술김에 질렀습니다. 화이트로 선택한 이유는 별것 없어요. 그냥 보기에 블랙보다는 훨씬 더 예뻐 보여서 단점이라면 엄청 쉽게 더러워지겠죠? 기존에 쓰던 블랙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또 안에는 비닐인데? 비슷한 냄새 완전 순 화이트 색상의 매직 키보드 와 근데 예쁘긴 예쁘다. 첫인상은 블랙보다 화이트가 더 예쁘고 이제 가만 걱정되는 게 이제 때 탈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해요. 참 예쁘기는 진짜 예쁘네. 여기도 스웨이드 같은 부드러움 근데 또 살짝 현타 오네. 솔직히 키보드 하나면 아이패드 8세대 한 대급이에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처음에 나왔을 때 4세대 키보드와 호환이 안 된다는 그러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 매직 키보드를 40몇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새로운 세대 그게 1년 뒤에 제품을 구입했는데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서 많은 분들께는 그 소식에 겪은 했죠. 왜냐하면 이 키보드가 막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엔트리급의 아이패드 가격인데 그게 1년 뒤에 신제품에서도 못 쓴다? 하 그건 좀 선 넘었지. 왜냐하면 지금도 소주 2병 까고 구입할 정도로 진짜 이제 가격에서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처음 이 루머가 나왔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패드 12.9형은 미니 LED가 적용된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두께가 4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꺼워졌다는 점 그리고 뒤에 자석 배치가 기존과 좀 다르기 때문에 못 쓴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길에... 아니 조금 관련 기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뜨면서 이 선동이 아닌 선동이 이루어진 거랄까? 결론은 4세대 매직 키보드를 5세대 아이패드에 연결해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조롱하던 웃긴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대부분 못 믿겠다는 반응 재밌네요. 2018년형 12.9 아이패드 0.5mm짜리 강화유리로 붙였는데 지금 매직 키보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패드 에어4에서 프로보다 조금 더 두꺼운데 여기에 강화유리까지 붙여도 호환이 잘 된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이후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사살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포트로 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능적으로 호환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냥 완벽하게 100%는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한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세대 아이패드에 5세대 매직 키보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저는 11인치형 아이패드를 써왔지만 PD님께서는 12.9형을 쓰셨기 때문에 4세대 아이패드 프로거든요. 그럼 결국 이렇게 연결했을 때 되냐? 일단 당연히 4세대 아이패드는 5세대 매직 키보드에 호환이 되겠죠. 얘를 빼고 얘를 연결했을 때 키는 정상적으로 붙고 트랙패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이게 닫았을 때 닦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4세대 아이패드 프로는 당연히 5세대보다는 더 얇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잘 닦입니다. 루머로 많이 돌았던 건 4세대 매직 키보드에 5세대 아이패드 프로가 연결이 되냐? 자 자석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력은 꽤 괜찮게 다 붙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봐요. 지금 제가 아이패드만 들고 있는데 키보드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흔들어도 살짝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키보드 정상 작동하고 트랙패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제대로 닫히냐? 얘도 정상적으로 닫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세대 매직 키보드에 연결했을 때보다 살짝 타이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하지만 뭐 일단은 제대로 닫힌다. 그럼 여기서 강아 유리를 연결했을 때도 닫히냐? 자 일단은 뭐 얇은 거예요. 일단 두꺼운 것부터. 두꺼운 게? 쿠팡에서 여러 가지를 구입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두꺼운 0.8mm 짜리 신주 모르코를 먼지 도망갔네. 와 확실히 두꺼워. 강아 유리 부착 고수의 선놀림. 저는 사실 이렇게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초박형 스타일을 더 좋네. 이제 두꺼운 강아 유리에도 붙는지 그거를 봐야 되니까 여기 먼지가 두 개 들어갔거든요. 아무튼 이제 지금은 강아 유리를 부착하고 기포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강아 유리들은 붙이고 나서 기포야 이제 조금 하루 정도 지나면 모두 빠지기 때문에 먼지만 안 들어가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5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0.8mm의 두꺼운 강아 유리를 붙이고 4세대 매직 키보드에서 부착이 되냐? 지금 뭐 부착은 문제가 없죠. 결국 이게 닫히냐 안 닫히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살짝 헐렁헐렁 하긴 하지만 닫고 들고 다니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럼 요거를 5세대 매직 키보드에 부착했을 때 살짝 더 밀착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고 얘도 살짝은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결국 4세대 매직 키보드를 쓰신 분들이 5세대 아이패드 프로로 넘어왔을 때 매직 키보드는 굳이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분명히 4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매직 키보드를 맛보려고 구입했었는데 가격 대비 무게도 무겁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중고로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구입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 그리고 매직 키보드가 호환이 되냐 안 되냐 기존에 있었던 뉴스 기사로 인해서 이게 호환이 안 된다, 애플을 욕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100% 호환이 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렇게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변화가 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고 한 3일 정도 뒤에 4세대와 5세대 차이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 진짜 비슷하네. 카메라도 비슷하고 차이점... 음... 곧은 이틀 뒤에 공개됩니다. 아... 아...